로마의 마지막 왕, 루시우스 타르퀴니우스가 폐위되었습니다. 원로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로마 공화국은 많은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에 에트루리아 왕은 언덕 위에서 티베르강을 내려다보는 로마의 입지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로마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삼리우민, 운브리아인, 캄파니아인 등 여러 이탈리아 부족들도 성장하는 도시국가를 위협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의 방어시설은 하루빨리 세워져야만 합니다. 소상시대에 About 10cm 1%를 청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시대에 반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궁합을 데리고 가 lick하고 있습니다. 루시우스 타르퀴니우스 타르퀴니아 인스테라의 공격은 로마의 입지에 감탄을 입고 있습니다. 범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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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is evil target Aboda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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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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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가